나는 지난 과거를 슬퍼하지도 않고 미래에 대해서도 눈물 흘리지 않는다. 다만 현재만을 직시할 뿐이다. 이미 어쩔 도리 없는 바람은 마치 줄기가 잘려버린 푸른 갈대가 햇볕에 마르듯이 젊은이의 생기를 말려버린다. 오늘 할 일을 모두 오늘 하라. 지금 이 시간 최선을 다하라. 행하고 나서 후회하고 눈물 어린 얼굴로 우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행동은 잘된 것이 아니다. 행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고 기쁘고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행동은 잘된 것이다. 어느 날 부처님께 다른 종교의 수행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부처님 당신은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제가 보기에 당신의 삶은 따분하고 건조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나라의 왕이 참으로 행복해 보입니다. 당신은 왕위를 버리고 출가했다 하는데 부회하시지는 않습니까? 부처님의 사는 모습을 겉으로만 보면 집도 없고 처자식도 없고 거친 음식을 먹고 거친 곳에서 잠을 잡니다. 고달프고 재미없고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그 질문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 왕의 삶이 참으로 행복해 보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왕이 일주일 동안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는 상태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행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왕의 삶이 행복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어서 좋은 것도 잠깐이고 여인과 즐거워하는 것도 잠깐이며 좋은 음악과 좋은 경치를 감상하면서 좋은 것도 잠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자 하면 언제라도 그런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부처님께서 사바티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사바티 왕이 부처님을 찾아왔다. 부처님이시여 이 나라의 최고 부자였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재산을 모두 국고에 귀속시켰습니다. 상석할 가족들을 찾았으나 그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산은 백천억이 넘는 순금이었습니다. 재산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고 본인은 평생 시래기죽을 먹었다고 합니다. 재산을 모으기만 했을 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쓸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왕의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여 그 사람은 결코 훌륭한 재산가가 아닙니다. 자신의 재물을 널리 써서 큰 이익을 얻을 줄 모르는 바보입니다. 마치 넓은 들판에 물을 저장했으나 그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목욕도 하지 않아 나중엔 물이 말라버린 것과 같습니다. 엄청난 재산이 있으면서도 복을 짓지 못하였으니 그의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재산이란 쓰라고 모으는 것인데 그는 오직 모으는 것만 집착했습니다. 그에게는 과거와 현재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미래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인해 현재의 나를 버린 것입니다. 집착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오늘의 내 삶을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이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지 말아야 할 어떤 길을 갈 때도 있으며 혹은 하지 말아야 할 어떤 일을 할 때도 있다. 이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스스로의 깨달음이다. 마음이 곧 부처이며 법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깨달으면 어떤 고난 앞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강한 신념을 가지고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수천의 생을 반복한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드물다. 그러니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라. 사랑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석가문이 사랑할 기다림 사랑할 yeme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